오작가님 참 쉽죠. 꼭 그걸 이용하려는 놈들이 있더라고요. 내가 오작가곁에 드는 게 싫은 거죠. 계약 기간 한 달 남은 거 아시죠? 한 달 안에 어떻게 집을 뺏니까? 알지? 나 혼자만 죽어. 귀신의 사랑이 문제네요. 그것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. 오월슨 작가 다시 불러주세요. 유필님 씨 옆에서 글 쓰는 게 계약 적고 행했잖아요. 오작가곁에 안 간다고요. 그럼 되겠습니까?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?